비가 와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. 오늘 나오시는데요. 얼마나 불편하실까 걱정했는데 도와주시네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들게 건강한 모습 반갑습니다. 시작에서 끝나는 시간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. 제가 노래 한 곡 먼저 하겠습니다. 이유인지 그리움인지 한 곡은 우리의 눈을 치는 그리울이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지소녀 모두 급하니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잊지 못할까 고지야의 삶을 누룩아주다니 하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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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